네, 오늘은 두 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것은 두 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세인가요? 지금은 말세인가요?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80,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정말 한국 교회에서 정말 유행했던 말이 말세예요 정말 팽배, 그런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모든 기도회마다, 수련회마다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깨어있어야 한다 사탄마귀의 공격, 곧 대활란이 올 것이다 정말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세라는 말도 모자라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세지 말,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요즘 말로 하면 극, 초말세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곧 예수님 오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시간이 더 지났는데 요새는 말세 이런 얘기 안 하죠 이것도 유행이 지나가는가 싶어요 만약에 이런 게 유행이다라고 얘기하면 요새 유행하는 말은 뭘까요? 한국교회, 위기, 타락, 몰락 이런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크게 망하는 일만 남았고 타락한 성도들, 특히 목사들이 크게 벌받고 뭔가 한바탕 크게 뒤집어진 일만 남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얘기들이, 이런 진단들이 물론 아예 맥락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말세다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기독교에 밀접한 몇몇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광경들이 보여요 굳이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사회가 점점 기독교에 덜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열심도 은혜도 식어가는 게 눈에 보이고 타락이니 위기, 몰락이니 하는 것도 맞습니다 바로 옆에서 보고 있기에도 안타까운 교회, 안타까운 목회자들,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고 있다 보면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도 하구나 내 이야기구나 라는 나 역시 문제 많고 어려운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가지는 진짜 문제는 그러한 이야기들, 말세, 위기, 타락, 몰락 이런 얘기들이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볼 수 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그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뢰 겁먹고, 포기하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젖어서, 미리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 부응이 어렵지? 말세니까 왜 이렇게 전두선교가 잘 안 되지? 말세니까 그럴 때니까 이제는 그런 게 가능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요 좋은 핑계 아닙니까?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가 못하는 게 아니야 우리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야 말세니까? 위기니까? 그래 다 그래 그런 면에서 아까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까? 지금은 위기입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몰락이요 크나큰 징계뿐입니까? 정령 돌이킬 수 없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난 정복의 첫 발을 막대는 시점이에요 이제 여리고와 싸움을 앞둔 여호사는 두 명의 정탐꾼을 가만히, 은밀히 보냅니다 아니 이게 왜 개혁 개정판에 들어오면서 빠졌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분명히 헤레시라고 은밀히, 가만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혁, 한글판에는 그 가만히라는 말이 있었는데 개정판에서 빠졌습니다 어쨌든 공개적으로 열두 명을 보냈던 여호사 갈레비, 여호사가 직접 정탐꾼으로 뛸 때 공개적으로 열두 명을 뽑아 보냈던 그 사건과 달리 여기서는 두 명의 정탐꾼만 가만히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분명 두 명이면 정의병을 뽑아서 보냈을 텐데 가자마자 걸려요 그들이 형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걸립니다 지금 첩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밤에, 이 밤에 첩자가 들어왔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하고 군사들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그를 잡으러 와요 천만다행으로 기생 라합이 그를 숨겨줘 간신히 도망칩니다 그것도 성문은 이미 닫혀 있어요 여기 엄청 열의 고성의 경계가 튼튼합니다 성문이 이미 닫혀 있어요 그래서 창문에 줄을 매달아 간신히 탈출합니다 사람들이, 추적꾼들이 얼마나 열심히 뒤지고 있는지 마주칠까봐 라합이 이 충고대로 3일간 산에 숨어있다가 간신히 돌아가요 이 사람들, 그래서 돌아가면서 돌아가서 그 정탐꾼들이 여호사에게 돌아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떠이다 하더라 여기까지 이 얘기를 오늘 읽으신 본문을 읽고 나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 이 두 정탐꾼에 대해서 특별히 이 두 정탐꾼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딱 처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되게 뻔뻔하다, 되게 비현실적이다 라는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열의 고성을 모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열의 고성의 현실을 바라보러 간 사람들이에요 그 열의 고성의 그 유명한 이중 성벽이 어떤 것인지 그 준비 자세가 어떤 것인지 군대는 얼마나 있고 저장되어 있는 식량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러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맥락에서 따져보면 이들의 정탐은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열의 고성의 그 유명한 이중 성벽 안에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성벽 들어가자마자 라베 집에 라베 집에 어디 있었어요? 성벽에 있어요 거기 당시 하층민들은 성벽 안에 못 살고 성벽에다 방 파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열의 고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경 쓰고 경기하고 있던지 들어가자마자 걸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도망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엄청 낭비했어요 정말 천국 같은 시간을 여기 여우수아가 시띔에서 열의 고로 정탐을 보냈는데 거리가 얼마냐면 한 2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6시간이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6시간이면 갔다가 그날로 다 보고 돌아와도 며칠 시간 안 걸릴 거라 기대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 어땠어요? 들어가서 보지는 못한 채 정작 보지는 못한 채 잡힐까 봐 산에 숨어서 3일에는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군대라면 어떡해요 내 정탐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버려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절망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제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경비가 튼튼하든지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 군대가 얼마나 군기가 바짝 서 있는지 우리를 바로 캐치하고 잡으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산을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갔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얼마나 샅샅이 뒤지는지 3일 동안이나 산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그들의 강대함이나 그들의 경계태세만을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되게 뻔뻔하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못 보고 돌아오면서 요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의 간담이 이미 녹은 것을 보십시오 라합의 간담이 이미 녹은 것을 보십시오 그들의 이중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비록 그들의 현실적인 부분 못 봤습니다 그 유명한 이중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여호사 당신 나에게 그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 이중 성벽에 빈틈은 없나 어떻게 하면 거길 무너뜨릴까 그 군대의 허점은 무엇인가 혹시 식량이 부족하진 않은가 그런 점을 살펴보라고 나를 보냈지만은 그건 못 봤어요 정말 현실적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석이라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 방도는 내게 없습니다 그럴 지혜도 없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을 점령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그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결이고성 정말 견고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이미 그 밑에 발밑은 다 녹아버렸습니다 성병은 검거하지만 그 성벽에 사는 자들 라합의 마음은 그딴 거민들의 마음은 이미 녹아버렸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분명히 좋습니다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깨야 될지 정탐꾼으로서 면목이 없어요 아무런 정거도 당신에게 제공해 주지 못해요 그냥 시간 낭비만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체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탐꾼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우수아가 두 명만 뽑아서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열두 명 뽑아서 백성들 다 알게 하고 그냥 어중이떠중이 다 보냈을 때는 여우수아 갈렙만 이길 수 있다 얘기하고 하나님 믿자 얘기하고 열 명들이 그 땅의 거미는 거인 자손이네 강대한 자손이네 우린 메뚜기 같네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로 백성을 다 요동게 한 그 경험을 가진 여우수아가 두 명만 여우수아 갈렙 숫자가 맞춘 것 같이 두 명만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두 명 열의 고성의 이중 성벽이 아니라 이 땅의 군대가 얼마나 정의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열의 고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두 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정말 그분들의 말대로 그대로 됐어요 열의 고성을 무너뜨릴 때 있어서 중요한 건 성벽이 어떠한지 군대가 어떠한지 이스라엘의 능력이 어떠한지 아니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열의 고성의 성벽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열의 고성의 거민들 그 정의한 군대들 단 한 번 힘을 써볼 기회도 갖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진짜 정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들이 봤어야 되고 실제로 봤던 그 진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실은 그래요 세상의 진실은 그 성벽이 튼튼하고 군사가 정의하다 못 이긴다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거기는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신 땅 하나님의 선포함이 이미 있는 땅 이미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땅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시 아까 물었던 말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입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은 갈수록 강박해지고 갈수록 어디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모인다 그런 열심을 내는 게 점점 어색해지고 점점 그냥 마이 라이프 여기로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점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점점 기독교가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가치 이런 것들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가정도 무너져 내리고 여러 가지 무너져 내리고 점점 다른 기독교의 적대적으로만 되는 사회가 자꾸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상황에서 사실 한국교회 위기가 아닌 몰락, 위기 몰락, 타락 이런 말 그만합시다 라고 하는 저조차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의 전기를 또다시 마련할 수 있을지 정말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이 판도를 또 갈수록 정말 그냥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부 상황으로도 그래요 그냥 까놓고 말해서 주변 목사님들 보면서도 점점 마음이 어려워지는 구성만 정말 많은데 지금 신대원 3학년 졸업하는 전사님들은 거기 그 신대원 안에서도 지금 문제가 정말 많아서 지금 완전 속거리고 있는데 제가 봐도 답답한데 이게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지 새롭게 우리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저도 진단이 안 돼요 아니 진단, 제가 진단까지 아니에요 저도 희망이 없어요 볼 때 희망이 없어요 저도 갑갑해요 당장 우리 교회도 전도는 안고 성교 나가지만 새하전 이렇게 나가시고 있는 거 참 잘 보이지 참 정말 마음 뿌듯하게 보고 있지만 그렇게 나가는 전도 너무나도 어려워서 정말 그게 어떤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저도 막 보면 갑갑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눈을 떠야 돼요 그렇게 현실적인 눈을 충분히 필요해요 현실적인 생각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대비도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 성벽을 보라고 열의 고성이 정탑근을 보냈지만 그들은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왔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임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다는 걸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보여요 말 센 것 같아요 그때는 90년대에 진짜 말 센 것 같았어요 지금 보면 지금 한국의 위기인 것 같아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런 시선 외에 우리가 또 갖춰야 되고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시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터전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불을 짓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신 맘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걱정, 인간적인 대비책은 한 곳에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한국 교회 얘기로 거창하게만 적용했지만 좀 더 좁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려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전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분 사정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어떻게 정말 어려운 기간을 통과하시다가 이번에 어떻게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됐는데 어떤 직장이냐? 주의를 잘 섬기지 못하는 직장이에요 그럴 때 저는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말이 쉽게 안 나왔어요 저도 말이 쉽게 안 나왔어요 이분이 얼마나 어려운 기간을 통과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배를 지키셔야죠 주의를 지키셔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가 도저히 안 나와요 도저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말이 되게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진짜 현실적인 그거의 눈에 정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 지지부진해져요 아 그래요?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어려우신가요? 계속 매주일마다 그러신 건 아니죠? 하고 확인하다가 아 그래도 그렇다고 또 목사가 네 그럼 자유하시고 주의라도 가십시오 자유시절 말은 못하니까 아 이런 할 때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의를 빠지는 않는 게 참 큰 어려움이 있고 말 돌아보니까 제가 한심하다고 느껴지고 있을 즈음에 그분이 오히려 원하는 게 들어왔어요 그분이 하는 말에 원하는 게 들어왔어요 그분은 아 나한테 와서 이거를 진짜 상담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그래 자유하게 하십시오 하고 자유해지려고 가고 싶은데 자유해지려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어떤 분이었냐면 그래 주의를 지키십시오 제가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면 그 말에 또 힘을 얻어서 내가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직장 포기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온 분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아 그게 어려움이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되게 그때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집사님도 저한테 그 말 들으러 오셨죠 주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얘기 들으러 오셨죠 그 말 그 말 뭐 드리겠습니다 그랬던가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그분 그 직장 포기하셨어요 여기서 그 포기하신 다음에 오히려 더 좋은 직장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일은 없었고 그 다음에도 그분 정말 그 직장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이럭저럭 잘 풀려서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불치전 풍요가 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지만 잘 견디고 계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와요 세상의 권세는 너무나도 강력한 것 같아서 그 기준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우리를 얼러대요 야 너 주의를 주의를 예를 들었었으니까 너 주의를 회사 나와야지 너 그런 식으로 회사 생활해갖고 승진하겠냐 버틸 수나 있겠냐 안 잘리겠냐 너가 이 세상 기준대로 고3 되면 공부해야지 일주일에 6일 공부해서 어떡하냐 7일 공부해야지 이런 기준으로 각가지 기준으로 또 뭐 야 원래 이 판은 다 이런 거야 네가 뭐 되게 신앙양심 이런 얘기 하지마 이 판은 다 이래 좋은 게 좋은 걸로 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너만 잘난 척하지마 착한 척하지마 세상은 자기의 기준과 원칙을 이렇게 들이대요 경고해 보여요 그거 안 지키면 당장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여리고의 이중 성벽처럼 우리를 진짜 깔아 뭉갤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다른 눈을 뜨세요 현실적인 생각은 그걸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동시에 다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경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여리고의 이중 성벽을 경고해 보이는 그 세상 권세를 정말 극복하고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 거민들의 간담을 녹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성벽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미 그 세상 권세는 무릎 꿇려진 줄 믿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미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께서 이미 굴복시키셨어요 하니까 우리는 경고한 그 세상 권세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은 그 승리에 주목해서 그들을 담대히 대적하고 나아갈 때 그들이 오히려 산산조각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류가 이중성벽 대단했습니다 군사들도 대단했어요 경계상태도 대단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었어요 그 안에는 식량도 풍부했거든요 2년 먹을 식량이 있다고 하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그 여류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갖추지 못했어요 성벽을 넘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성벽이 있으면 여류고 같은 성에 있으면 절대로 그 성 점령 못해요 싸워서는 왜? 성벽이 높은데 사다를 타고 올라가고 각가지 기계들이 발명되고 성벽을 부수고 이럴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 시대는 그냥 주변을 머물고 포위하고 있는 그게 고작인 시대예요 거기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빈틈 한번 찔러보려고 정탐꾼 들이 밀었다가 바로 쫓겨났어요 하지만 그 정탐꾼의 입에서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경고해본 그 성벽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 들려오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실제로 무너져 내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벽 경고해 보입니다 세상의 권세 정말 강해 보입니다 그들의 기준을 어긋나면 당장 내쳐짐을 당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정면대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성벽을 뛰어넘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세상 권세를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반주 없지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같이 찬양하시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